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채널 눌러가셔서 구독자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작부터 미스터 피가 등장하는군요 아 그렇지 그렇지 신캐가 나왔는데 등장을 안하면 섭섭하죠 게일 자 자 미스터 피와 요 게일의 관계 게일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피가 운영하는 호텔의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워우쌰 어? 넌 핵 어? 이게 무슨 말이오 하하 왜냐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 완전 자동화 시대를 열 거야 로봇 직원이 대신 해 줄 거야 얘도 이제 곧 나올 신캔데 이름이 뭐였지? owning 이름이 난이라는데? 아니? 휴 흐어어어 으으으으으음 내가 이 호텔에 몇십 년을 잃었는데 날 잘라? 원 잘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리 와! 내 발명품을 건들고 있어 이 자식! 자, 잠깐만요. 다 부숴 버리겠어. 다 freck 과자 이게 지금 자네 뭐 하는건가 사장한테 어? 잠깐만요 이제 이 호텔에 주인은 게일인가요, 그동안 자네의 정성을 봐서 특별히 돌아오게 해주려고 했더만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1판 4판이다! 전쟁이다! 공격해! 오오오오오오 야 뭐야 뭐야 언제 궁극기 모았어? 어머오오오 눈사태 might have a run 잘가요 어? 새롭게 리니얼 된 핫전이군요? 아하하하 게임 쉽네 내가 때린지도 모르고 멍청한 놈 뚫뚫뚫뚫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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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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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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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우 지금 하는 공격 족족 그냥 다 카운터 치고 있어요 게일이 아야! 오케이 일단 몸빵 세우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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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부활 중에 부활하네 엘프리 뭐 좋았어 부활했을 때 를 급섭 한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네 이 자식 아까는 나를 공격했겠사아! 일로 와 aj 에브레모 뚜! 뚜 뚜! 날리구! 오~~ 잠깐만 신개 버프 없나요? 너무 뚜 깡맞는거 아냐? 어? Products 내 팀원들 정신 차려 이렇게 부너지는건가 쭈밥 버셔 잘못된 하하 역시 나 쉽네 오케이 이제 뭐 승리하는 일만 남았어 푸풍 어어 각성 게일 뿌~~~ 아아! 구급기 맞아! 밀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야! 99%다! 대충 해! 어이이이이익!! 내 마지막 임보를 다했다. 오케이? 어? 야아아아아아아아 5초! 짜푸! 제발 너에게 닫기를! 또용! 어! 어! 빠라바밤! 빠밤! 아! 지난번 불 이야기에 이어서 2편입니다. 불 오리지널 스토리 2편 지난번에 불의 여동생인 비비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죠. 불의 아빠와 함께 말이죠.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비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머? 집으로 돌아오니까 엄마가 쓰러져있었고 엄마! 으으으음 어? 뭔소리지? 아... 불의 아빠군요. 아빠! 하이, 디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불 엄마의 마지막 모습인가 보네. 자, 그리고 나서 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비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 싸우자는 거냐? 싸우자는 거야? 싸워볼까? 오케이, 싸우자. 들어와! 실력 보여줘야겠구만. 아저씨들, 적당히 하세요. 사이좋게 지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이거 우리만의 애정표현이었던 거야? 비비야, 오해하지 마. 이거봐, 이거봐. 세상 이런 절친이 어딨어? 이놈의 이놈의 가게는 하루도 그냥 조용할 날이 없어. 아이고, 우리 딸. 오늘도 아주 화끈하구나. 아빠 오셨어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빠가 어린이 비비를 데리고 가서 키웠나 보네요. 그 와중에 감방에 끌려간 불이었고요. 비비야, 오빠 잠깐 쉬다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 당신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왜 10년동안 우리 버렸다가 이제서야 그 얼굴을 들이미냐고 나한테. 응? 당신이 그러구나, 아빠야! 으악! 당신만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 괜찮았을 거라고! 오빠! 오빠! 불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비비는, 내가 잘 키우마. 비비 바이바이! 오빠, 안녕!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비가 자랄때까지 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이따 가게 마감 지었고. 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잠깐만. 어떤 놈이지?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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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었군요. 요... 옥? 난 괜찮으니까, 우리 비비. 잘 부탁해요. 하아아아.. 오. 아우... 엠아.... 엄마아아아! 수고기 잘가요 엄마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나서 아빠와 함께 자라나 비비거든요 어머? 아니 니가 왜 여깄니? 오? 어허 이게 얼마 만이냐? 어? 당신 어! 거의 뭐 진골당 효잔데요? 활발타오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아버지 얼굴에다 죽방을 꼽는건 좀 당신 얼굴 보게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지 어? 이리 잠깐만 비비야 잠깐만 왜 아빠 건들지마 어? 뭐야? 사진인가? 아빠가 아빠 나름대로 비비를 잘 키워준 것 같아요. 사람 날아다니고, 의자 날아다니고! 어머. 뭐야? 이 귀여운 꼬맹이는? 어? 어머! 너무 귀엽지 않나?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도 아빠에 대한 오해를 풀까요? 비비야! 안 된다! 오빠! 보고 싶었어. 비비야! 너 정말 이쁘게 자랐구나. 당신은 일단 저기 구석에 박혀있고. 앞으로 친하게들 지내시라고요. 그래도 이제 비로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네요. 나랑 화목한 마무리! 고마워요! 고마워요! 코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